우리 나라에서 소 한 마리 잡으면 꼬리까지 다 먹죠? 그죠? 우리나라가 지금 못 먹는 게 없잖아? 거의 다 먹을걸? 옛날에 그만큼 워낙 먹을 게 없어서 전부 다 했죠? 뼈까지 구워 먹죠? 거기서 막 이렇게 먹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저 미친놈들 걔네들은 소 4장 안 먹거든요 걔네들 안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환장하고 먹죠? 곱창 곱창 싫어하는 사람? 곱창 싫어하는 사람 있냐? 곱창 진짜 맛있지 않냐? 그죠? 다 먹죠 우리나라 근데 나 TV에서 보니까 그거 못 먹겠대? 나 그거 좋아했다가 열 확 봤대 그거 불만저로 해서 나왔나? 어디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대창 나온 거 봤어요? 대창? 봤어? 나온 거 봤어? 대창 그게 막 1인분이에요 꽤 몇만 원이에요 그거 비싸요 그래서 막 기름 있고 막 해서 야 이거 곱이야 그러면서 막 즐겁게 먹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다 기름이 둬만 이게 막대기로 반대로 끼워놨대요 이렇게 기름을 원래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근데 이 기름이 불포화산 무슨 기름이라고 이게 막 쌓여가지고 나중에 비만을 촉진하는 아주 안 좋은 그건데 지금까지 내 대창 그 원가가 1인분에 가시면 막 2만 5천 원 3만 원 이래요 원가가 2천 얼마더만 그거 보니까 진짜 열받대 그거 곱창만 드세요 곱창만 곱창만 대창은 아닌 것 같아 대창 이렇게 해서 진짜 이거 막대기로 이렇게 쑥 하니까 바뀌었던 기름이 안으로 싹 들어가서 말려요 그걸 또 우리 맛있다고 고비라고 야 이거 기름이 이렇게 많은 게 뭐 막 우리 몸에 좋은 거야 이러고 미친 듯이 먹었나 봐 그거 보니까 진짜 열받대 그거